어? 충전이 안되있대? 그래? 어 그거 올려가지고 좀 아이도 한 대 갈게 17 자 vm 17 내가 해야지 누굴 시키겠어 그치? 박스의 오케이 전수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좋겠다 금방 끝날거야 그래서 얘는 보고 글라스 끄는 법은 g l s e 끝 또 s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구요 아 그래 어쨌든 말도 안되는 소리였구요 글라스 에이가 무슨 소리 했어? 에 냈어요 에이가 가진 내 가진 소리는 서있는 정식으로 안 배워봤지 속성으로 가르쳐줄게 내 이름을 불러줘 에이 에 아 어 에서 여기서는 뭐가 됐다 에가 된거야 글라스 글라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너 숙제했는거 선생님한테 책 보여줘 비행기는 책 플랜 쓰는 법은 b l 을 Cette Planes using dengan planes 뭐래도 notre a n e 그래서 이번에는 a가 뭐 했어 에? 그럼 planes 이런 얘야 plan falar sulphur is plan 에이가 에이 된거야 에이 가끔씩 보면 끝에 이가 이 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이가 원래 이가 가진 소리는 이 에 어 거든요 근데 이 끝에 있는 이는 소리 안날 때가 거의 대부분이야 오늘 숙제 아니에요? 아니 오늘 이거 시험 없어요? 오늘 시험은 없고 그 숙제였어 나한테 내라고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이가 소리가 안나니까 할 일이 없어 심심하잖아 그래서 바로 옆집에 안 가구요 건너 건너집에 가서 건너 건너집에 가서 얘한테 야 나 심심해서 할 일이 없는데 나랑 놀자 니 이름 뭐야? 그럼 얘가 지 이름 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한다? 에이 소리 하는거야 말도 안된 얘기지만 그랬습니까? plane 된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뭐고 클락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고 슬라이드 쓰는 법은 S, L, E, A, A, E, D 가 아니구요 슬레이드 같다 이거 슬레이드 이거야 슬라이드 그러면 I가 무슨 소리 난거야? 아 그러면 S는 S, L, D는 D 그러면 슬라이드인데 이건 슬라이드가 아니고 슬라이드잖아 I가 I 됐잖아 I가 왜? 이거 애 같아 보여 왜 I가 I 됐냐면 여기 얘 보여? 얘가 아무 소리 안 나지 그래서 뭔 짓 한다 그랬어 심심해서 건너 건너집에 가서 얘 보고 이름 부른다고 그랬지 어 얘 이름 뭐야? 그래서 얘가 I가 I가 된다고 그랬습니까? 그 다음 그룹은 클라우드 쓰는 법은 S, C, L, O, U, D 그래서 O가 내는 네 가위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O, O, A, O 혜리가 뒤에서 되게 아는 척한다 O, O, A, O인데 여기서 뭐가 됐고? A가 됐고 그럼 옆 가위 소리가 클라우, U가 내는 세 가위 소리 뭐일 것 같아요? U, U, U 힘 빠졌어 O, U, U, 여기서 뭐가 됐냐면 U가 됐지 그럼 옆 가위 소리가 클라우드 였습니까? 클라우드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BLO 쓰는 법은 B, L, O, U, K 오케이 그럼 블라우크, 블라우크 가 아니고요 블락, O가 내는 네 가위 소리 O, O, A, O 중에서 여기 뭐 됐어요? A 근데 이거를 사실은 영국 사람들은 블록이라고 읽어 블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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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 사람들은 블락, 영국 사람들은 블록 블록,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O가 아 됐다고 생각하는군요 영국 사람들은 O가 뭐 됐나 생각하는 거야? O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니까 얘를 블락이라고 해도 되고 블록이라고 해도 돼 블록 오케이 자두는 플럼 플럼 그래서 쓰는 법은 오케이 O 소리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렇습니까? BLM이 아니고 BLUM U가 어댔어요? 플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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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